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자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계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금속 분말 및 바인더와 관련해 단기적 수입, 다변화 전략과 장기적 국산 소재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조치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